2월 1일은 초승달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초승달 부근에서 큰 지진이 많습니다. 도쿄의 규모 6.1의 수도직화 지진, 아오머리의 진도 5강, 와카야마의 진도 5약, 야마나시의 진도 5약 등등 모두 초승달 전으로 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북지역 후쿠시마현에 의하면 1월 26일 오전 7시경 해양관측을 실시하던 어흑조화선 아즈마가 최대 2cm 정도의 이상한 표류물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표류물이 오가사와라의 해저 화산 폭발로 발생한 경석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발표하였지만 의문의 표류물이 오가사와라 제도에는 최근 1월 4일 규모 6.3 강진 이후에 13번의 규모 4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오가사와라 제도 해저 화산이 폭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SNS상에서 일본 네티즌에게서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보고는 없지만 표류물로 인하여 향후 어선 등의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1월 15일에 통과해 해저 화산 대폭발 이후에 일본 키우스 슈가나드 해역에서 규모 6.6의 강진 그리고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13번의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해저 화산들의 움직임을 확인 못하는 현재의 과학기술이긴 하지만 무언가 큰 소용돌이들이 해저 화산들에게서 발생하고 있는 것만큼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계속되는 일본의 지진 횟수의 감소현상 역시도 동일본 대지진 당시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후쿠시마에서의 강진에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제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일본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한국기상청에서 지진과 쓰나미 관련 대피 방송이 있게 되면 어디로 대피를 할 것이며 비상식량 등 지진 관련 재난용품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옷장 등은 고정을 해두어지는지 등등 재난시의 대피 훈련이 한국도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1월 15일 통과에서 대규모 해저 화산 폭발 때에 일본 동북지역 이와떼연대에서는 연안 지역에 4만 7,006명에게 대피 지시가 발령되었는데 실제로 피난한 사람은 1984명으로 피난 지시 대상의 약 4%에 그쳤던 것이 이와떼연의 조사로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겨울이고 야간의 피난지시였으며 직접적인 일본 내의 지진과 화산 폭발이 아니고 남태평양 통과라는 먼 지역에서의 화산 폭발이므로 대피를 잘 안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난률을 살펴보면 쿠지시의 피난률은 약 17%였고 오우나토시의 피난률은 약 10% 미야코시의 피난률은 약 5%였습니다. 일본 역시 칠레 대지진 이후 겨우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남태평양 통과에서의 쓰나미에 대한 피난 지시는 일본 국민들이 직접적인 위험을 못 느낀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시간대가 새벽이었다는 것과 겨울이라는 것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과 중국, 대만은 어떠할까요? 최근 중국과 대만의 강진 발생 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우왕좌왕하면서 암울한 대처를 못하고서 TV 속의 지진 상황만을 시청하였다고 합니다. 한국은 만약 강진이 발생한다면 어떠할까요? 지진이 발생하면 식탁이나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해 주시고요. 흔들림이 멈추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최대한 빠르게 건물 밖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밖으로 나갈 때는 승강기 대신 계단을 이용해 주시고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